아무도 안 계세요? 아니, 나쁘지 않나요? 아, 뭔지 왜 이러는 거 같냐? 학교 교직 주광장 아저씨가 아니세요? 네, 문식주광장이요? 아니요, 교직장 아저씨는 문식주광장이요? 아니, 바로 안쪽으로 해서 장량을 받은 것 같고 장량을 받은 것 같고 진짜 쉽게 마음과 달라붙어야지 그런가, 다행이네 일단은 도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방에서 일을 하려고 오긴 했죠 예를 들어서 지저분하게 하고 실력이 휴우스럽고 여기까지나 하고 돈을 벌이는 것 같다니 뭐야? 너 여기를 일하러 왔어? 이런 첫째를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하라고? 뭐야? 누가 자들이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냐? 사람이 처음 찾아왔는데 적당한 말이 나와서 사장님, 이게 뭐예요? 고주를 데리고 가니까 요리도 갖고 다니면 출제를 데리고 오고 어떻게 요리를 구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으면 너의 한 요리 급격 안 가냐? 저, 안 가는데요? 내가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내 실제는 그러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난 모르겠으니 사장님 혼자서 잘해보죠 제가 혼자서는 안될까요? 잘 됐끔 혼자서 여기를 해봅시다 전 잘할 사실이 있어요 내 사장님 그럼 주방장이 생길 때까지 절 고용하실 수 있는 계획은 어떠세요? 역시 특별한 요리입니다 전 가만 가볼게요 그럼 그만 네, 열심히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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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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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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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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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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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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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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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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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